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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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전장 안한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메타가 바뀐게 없으니까 알렉이 1티어네요 미친 야수 없죠 근데 고양이 하고 싶은데 고양이 하자 야수 정령 해적 밴이요 와 전장 되게 어색해졌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문 열어달라고? 아 그래요? 5분안에 끝나는거 아니야? 뭐야 미션 전장 1등 그리고 이번판 비글스워스 남은 방어동 1당 추가 1만원 오 오 매우 어려운 미션이지만 뭐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뭐 될수도 있으니까 적들이 우리 배를 겹침시키려 하면 어림도 없다고 선언하세요 와 전장 진짜 오랜만이다 요새는 뭐가 좋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세라가 있네요 조졌네요 요거 사고팔고 요걸 갖고와서 바르자 최대한 방어도를 지켜봅시다 좋습니다 안돼 내 돈이 괜찮아 아직 만원 남았어 야 아직 만원 남았어 지킬 수 있어 아직 만원 남았어 잘 돌아오셨어요 선장님 어 근데 자이렐라네 요새는 역시나 용족 괜찮고 정력이 제일 좋은거 같애 요새 적들이 우리 배를 겹침시키려 하면 어림도 없다고 선언할까 어 할만한데? 이 정도 만질만한데? 어 그렇지 어 나이스 야 이 정도 만질만해 나이스 왼쪽 그렇지 이겼어 오케이 아 이거 사고싶다 진짜 이거 사고싶다 이거 사야겠지? 혈석 두갠데? 길게 보면 혈석 세갠데? 잠그는건 에바지? 에바 세바? 좋습니다 앞선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이겼다 나이스 좋아 만원 계속 지키고 있는 중 지금 사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오? 할만한.. 하나정도 사고 리로 할만하지 않나? 둘 다는 못사도 하나는 살만하지 모험을 원하는 하수인이군요 어 절단자? 장굴만 해 장굴만 해 가멘수로 1등 할 수 있냐고? 아니지 가멘수로 1등 하는게 아니라 가멘수로 버티기용이지 가멘수로 1등 할 수 있냐고? 아니지 가멘수로 1등 하는게 아니라 가멘수로 버티기용이지 사래는 갱지키네 형님 정도면 제게 많은 아마추어치고 대단하시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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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빨리 죽여서 야 너 그 깃발 맥돼지 황카 맞춰놔 나 가져오게 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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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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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에 낼까 내지 말까 육발? 근데 얘가 지금 육발을 해가지고 육식 여길 둘 흔들어 주세 두근거렸지 이거를 팔아야겠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흠흠흠 적들이 우리 배를 겹침시키려하면 어딨도 없다고 선언하세요 3판으로 치죠 끄라췔 만원 또 지켜 어? 너도 갔어? 야 깃발 황카 차를 가야 오메가야? 이 정도면은 차를 가야? 이거 이제 먹었지 이거 팔까? 리롤 한 번 해보고 팔까? 싹 늘가? 기계 가맨 용조 멀록에 이거를 어 저 이렇게 하네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요거 사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진 찢었다 그 누구도 걱정할 수 없어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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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도 이거를 뺄까? 얘를 빼야겠다 천보용을 버리자고? 얘는 천보라 리필드 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참 좋은데 이거 천본데 팔팔버프냐 천보냐 이거 그럼 쓰면 끝까지 써야돼? 이거 필드 굳혀져야돼? 이거 한칸 안 맞춰주면 난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천보가 리필드 되고? 아 이게 뚫리네 황금파일이 덕분에 뚫리네 근데 얘가 이제부터 괴물이 될텐데 이번 턴에 죽이면 돼 좋아 좋아 얘한테 좋은거 뭐야 황금찾아서 그냥 발견이나 하자 이거 팔고 쏟는키? 아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군요 아 안나오네 자 여기서 찾고 아 왜 기계가 나오냐 마이스 철면수심 이것이 실력이지 백프로입니다 운이라고? 아닌데 이게 실력인데 이게 왜 운이란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누가 봐도 실력인 것을 설마 이 방어도 지키나 상대를 침몰시키 전문이요 다시 살때기 없는데 찰을가 한 칼을 맞춰야돼 나에게 필요한건 오직 찰을가뿐 흉합체 잠그기 승리의 물결을 타고 계시는군요 구우를 쓴다고? 이긴거 같긴 한데 이겼죠? 죽느냐 사느냐 죽었네 가만 들들들들들들 들들들 들들들 빼고 요거쓰는게 무조건 좋아보이죠 근데 이거쓸거면 요것도 뺄까? 하나 사두기 근데 이거 두개 안쓸거면 사둘필요가 없는데 그냥 차를가 찾자 아 살까? 차를가 안주나요? 줬으면 좋겠는데? 안주어 너가 아 도발이 발렸네? 변수다 근데 얘는 이길거같은데? 아무도 선장님을 막을 수 없군요 찌끄리게 나와도... 아 진다고? 제발 안돼 내 만원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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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너무 좋아 왼쪽 왼쪽 아이디야 왼쪽으로 아 이러면 천골 2필? 그렇지 아 졌네 아 안돼 내 만원 아 아 아 아 아 더미 아 황카 맞춰버려? 몰라 황카 맞춰 맞춰가지고 여기 찾으면 되잖아 대 드루이드 함율 지금 쓰면 기계가 나오겠지 기계가 두장 빛 송곳니 까비 요거 찾고 싶었는데 요거를 쓰기와 요거를 쓰기 근데 어차피 혈성은 충분하거든 요거를 쓰자 천보녀 버그 얘한테서 구우를 훔쳐오면 좋겠다 와 황금 수팅 두개네 얘도 참 잘 저거 맞췄는데 와 얘도 세다 스테이지 거의 다 따라왔어 이거 이거 진짜 한 두세 배 차이였어 얘가 얘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구울 달라고 인마 구울 황카 맞추기 예상대로는 요런게 별로 필요가 없음 황금 카우 야 황금 너무 많이 맞췄다 요것도 별로 필요가 없을 듯 구울이 필요함 차라리 공후군주가 날수도 있어 우리를 도와줄 손이 있으면 좋겠군요 우리를 도와줄 손이 있으면 좋겠군요 우리를 도와줄 손이 있으면 좋겠군요 그 누구도 엄접할 수 없어요 아 스테이지 많이 컸네 아 참 저쪽 이 쌍은 이 찌끄레기가 저 첨부를 일단 벗겨줘야돼 그래 근데 공격력이 너무 높아서 일단 구울을 찾아보고 상대가 지금 구울 대비를 아예 안하고 있거든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걸 해도 도발만 뚫는데 쓰면 무조건 구울이 좋아 구울 해가지고 상대 알 깨지기 전에 저 점마드를 잡아야돼 고울 의견 의견 유리 의미 의견 의견 음라 의견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힘든사람들이 많아가지구 그럴수있어 그럼 되십쇼 아 구우리가 그랬어? 그것도 질거같죠 싸움이? 구울이 나와도 좀 애매할수 있겠다 일단은 구울을 찾고 가야돼 일단은 나왔어 이거 팔고 스탯이 이젠 스탯도 밀리기 시작하거든 이거를 사서 어따써요? 지금 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버프라도 하나 하수인들아 이 배에서 내려라 일단 무조건 이거 선타 넣어서 상대 반사를 잡아야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이 배에서 내려라 하수인들아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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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찌끄레기가 저 66짜리 첨버를 벗겨줘야돼 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까비